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으나 여전히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선 일자리를 33만 9천 개나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에 29만 4천 개 증가보다 더 늘어난 것이고 2월과 3월, 4월에 보였던 20만 명대 증가에서 30만 명대 증가로 더 강력해진 고용성적입니다. 경제분석가들은 19만 개로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일축하고 훨씬 상해한 고용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설업이 2만 5천 명을 늘린 반면 광업은 3천 명을 증가시켰고 제조업은 2천 명을 줄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6만 4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5만 2천 명을 늘렸고 레저호텔 식당 업종에서 4만 8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2만 4천 명, 교육에서 2만 2천 명을 늘렸습니다. 소매 업종에서 1만 2천 명을 늘린 데 비해 도매 업종에선 1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재정활동에선 1만 명을 증가시킨 반면 정부 업종에선 9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7천 명, 주정부에서 1만 9천 명, 로컬정부에서 3만 명을 늘려 이를 합해 5만 6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연방준비제도가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리면서 고용을 다소 냉각시키려 시도해왔으나 거의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일부는 물가 잡기에 시간이 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 가더라도 강한 고용이 유지되는 게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6월 14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후에 7월 등 다음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나, 강력한 고용지표에 이어 13일 발표되는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6월 금리의 동결이 다시 흔들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